전화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이거 파는 거 아니잖아요.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 집 인테리어는 누가 한 거예요? 그 사실은 업자분한테 맡겼습니다. 왠지. 따라와요. 멋있다, 정지영. 너무 좋아요. 근데 실장님, 조금 더 피싱이 들어간 자켓 있나요? 그걸로. 갈아입을까요? 네네. 계절감 좀 다른 걸로 입혀주세요. 또요? 너무 멋있어요. 너무 멋있는데 사이즈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보다 좀 더 핏이 좋은가? 아, 예. 한 번 더요. 장은 씨, 전 이게 마음에 듭니다. 어, 그래서 그럼 방정맞다고 해야 하나? 그렇습니까? 차라리 약간 차분한 이런 톤으로. 전 아무래도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. 어, 저는 약간 이런 리본의 포인트가 있는데.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? 그래도 보시는 걸. 근데 이건 조금 우리 이미지. 부모님 준비 다 되셨습니다. 안 예뻐요? 아름다우십니다. 처음에 그 표정이 아니었는데. 예? 어디가 이상해요? 영혼이 없었는데. 아니요, 아니요. 이거 없이 갈까요? 아니면 긴팔? 라인을 바꿔 볼까요? 벨 라인이 아니구나. 머메이드? 뭐, 뭐요? 저 아까 입어본 거 다시 입어볼까 봐요. 마음에 안 들어요. 보통 리액션이 하하하하 이러는데 눈에 하트가 없어서. 눈에서 하트?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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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